AULA F87PRO는 2.4g, usb, 블루투스 트라이 모드를 지원하는 무선 87키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O-Layer 사일런싱 필링을 통해 게임 및 타이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게이머나 타이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O-RICOM.E NVMe SATA SSD 케이스 트리플은 듀얼 4K60HZ, DMI 컴 PD60W, 이더넷 USB 3.2, 10Gbps 포트를 제공하여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Station Deck는 빠른 데이터 전송과 고해상도 화면을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PD60W 이더넷 및 USB 3.2 포트를 통해 편리한 충전 및 외부 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O-RICOM.E NVMe SATA SSD 케이스 트리플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며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이스 어스 LED 데스크 램프는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공부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명입니다. 접이식 테이블 램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독서나 스마트한 적응형 밝기로 침대 옆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여 적절한 조명을 유지할 수 있어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 어스 LED 데스크 램프를 통해 편안하고 효율적인 조명을 경험해 보세요. 더블 헤드 LED 클립 램프는 홈 오피스나 건축가 테이블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5가지 색상 모드와 5가지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리모컨을 통해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클립 디자인으로 책상이나 테이블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작업할 때 빛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홈 오피스나 작업실에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필수품이며 고품질 LED 조명으로 눈을 편안하게 보호해 줍니다. 10,000mAh 및 4,000mAh 용량으로 갖춘 캠핑용 데스크톱 휴대용 순환기입니다. 무선 천장 전기 팬으로 LED 조명과 삼각대까지 갖추어져 있어 캠핑시 필수품입니다. 보조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하며 휴대가 편리한 제품입니다. 지엠크텍 데스크톱 컴퓨터 미니 PC는 엘더레이크 N100 프로세서와 윈도우 11 프로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이 컴퓨터는 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DDR4HB램 256GB 롱을 가지고 있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와이파이 6와 BT 5.2 기술을 지원하여 빠른 인터넷 연결 및 손쉬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G3 그래픽카드를 통해 고화제 게임 및 영상 편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형이면서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LYNCAST HY320은 안드로이드 11 운영체제를 탑재한 휴대용 프로젝터입니다. 4K 네이티브 해상도를 지원하여 뚜렷한 화질을 제공하며 1080p까지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듀얼 와이파이 6을 지원하여 빠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며 400ansi 밝기와 BT 5.0을 통해 뛰어난 음향 품질을 제공합니다. 홈시네마 프로젝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생생한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LYNCAST HY320은 HY300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HGFRTE의 14인치 4K 휴대용 모니터는 3840XE160 해상도와 100% sRGB ADS IPS 화면을 제공합니다. 이 모니터에는 브래킷이 포함되어 있어 PC, 노트북, 전화, 스위치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좋고 화질이 뛰어나며 확장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카 AIBOX 무선 카플레이 동굴은 무선 안드로이드 자동 박스와 유선 카플레이를 모두 제공하는 2인의 자동차 라디오용 동굴입니다. 간편한 설치와 안정적인 무선 연결로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자동차 라디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자동 박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의 내용을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어요. 고음질 사운드와 안정적인 연결로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즐기거나 전화통화를 하기에 최적일 동굴입니다. 대형 디지털 LED 벽시계는 원격 제어로 알람을 설정할 수 있고, 시간, 날짜, 온도가 디스플레이 되어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3D 테이블 벽시계로도 사용 가능하여 다양한 인테리어에 어울리며, 간편한 조작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동시에 온도와 날짜도 확인할 수 있어 실용적이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더욱 세련되게 꾸밀 수 있는 제품입니다. 포레버릴리 26W 출력 무선 목어깨 마사지기는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목어깨 안마기로 목, 어깨, 승모근 등 종아리까지 다양한 부위를 마사지할 수 있어 피로를 풀어주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효과적으로 마사지해주는 어깨 마사지기로 손목과 손가락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목어깨 마사지 베개로 이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한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다기능 건조기는 조용한 작동 소음으로 주변을 방해하지 않고, 소형으로 가방에 쉽게 수납할 수 있는 딥클리닝 기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여행용 위류 건조기로 사용하기에 최적이며, 600W의 강력한 건조 기능을 제공하여 위류를 빠르게 건조시켜줍니다.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휴대하기 편리하며, 캐리어 속에 넣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시 위류 건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